그정한 시간동안에 걸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거는 상상 못하지 그렇게 해서 외너퍼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길 수는 없어 왜냐면 로우같은 애들이 거기서 원툰이 원툰이 때버리면 오히려 역으로 커 반갑습니다 아이씨 복장 어디서 많이 본건데 이거 피트에스도 올거같은데 나 강원도 스파도 왔는데 맞았는데 이걸 내밀었었어 어퍼 딱 프레스 안나와 프레스 안나와 와 이게 안끊었어 한번더 뛸거야? 피케는 격추한다 격추어 피케 격추어 아이씨 복장 아이씨 복장 아이씨 복장 아이씨 복장 아이씨 복장 푸가츄라이 트라이 오이씨 깜짝아 더블짠손이 푸딘 짠손인데 더 더 안다 이제 원 원 투 까지마라 차려 탐타한다고? 타나? 아 양발 까비야 까지마라 차려 어? 하우터 났지 하프레쉬 와아 운좋살 아니었어? 라운드 3 파이트 버퍼 버퍼 안 맞아 저 이거 쉬어야 이게 안 된다고요? 타지마 타지마 어 아프다 머릿속으론 알고 있었는데 맞을 수 밖에 없었어 어쩔 수 없고 한 번 더 연습하시고 오셨네 버탑까지 그건 내가 솔직히 너무 잘못했어 차면 안 돼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아냐 노우 이렇게 하는 거 아냐 잠깐만 지금 승용 아니었어? 아 승용 아니구나 장어퍼 오면 어퍼야 어퍼 이런거는 솔직히 몇몇 캐릭터들만 되는거에요 사랑이나 파인 이런거에요 내가 하고있는 행동들 다 퇴능된건 아니냐 글쎄기 카운트 안앞어 카운트 사난이거 카운트 확실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리턴이 있으면 리턴을 강요해야되요 퇴능을 강요해야되요 사가줘 버리면 좀 버려주고 상킬 카운트 하지말라 했다네 카운트 하지말라 했다네 카운트 하지말라 했다네 이제카운트 아 이길프로 1턴 카운트 하지너 카운트 하지말라 니까 뒷점프안쎄지 여러분은 그치 왜냐 봉창각 보여줬으니까 봉창각을 받아내고 양손 아이고 그러면은 백기습하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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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안 아파 어차피 와가지고 한번 버렸네 점프하지 말라 했지 베르그은 옹익순이 이건 오빠 왼어퍼 왼어퍼 지금 왼어퍼로 백이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는거 아냐 헤라자님이 이거야 당했다는거 아냐 야 이런 소스에 당했다는거 아냐 그니까 사전에 뭔가 깔렸어 악마발 이득이 사라는게 깔렸어 사라는게 깔렸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뭐냐 고우키가 고우키가 선 자세가 됐잖아 아 무금이 되는다 왜그러지 아 저거야 저거 그니까 저거라니까 그니까 내가 이미 이득 4에서 간식이 이렇게 쭉 당기고 있는데 일어나서 왼어퍼를 냈잖아 그시간동안 플레임 손실이 엄청날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이건 내가 잡는다 양손만 보고 더 까면 죽는 아프레츠 아 그 상황이 저 상황이라니깐요 그 상황이 저 상황이라니깐요 아 방금 기상킥 차질 쓴거인 네 기상킥 차질 없어 아두겐 하고싶지 하지만 아두겐 할수가 없지 점프하고싶지 점프하고싶을거야 자 여기서 대기 네 점프하지말라니깐 대기 이거 점프하지마 기상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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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싶을거야 기상킥 점프하고싶을거야 올려면은 와가지고 짬바라한테 맞춰야돼 기상킥 점프하지말라니깐 기상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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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키 결론을 하려면 안중바란다 맞추던가 점프를 뛰면 안되는건 하나 살 뻔이야 땅땅땅하우스 킥딱 눌러줘 깜짝쇼 어차피 마일 14에서 2호키 닿는게 없어 이거는 캐릭터 특성을 이용한거고 봐봐 어퍼야 뛰지말라니까 사실 뛰지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뛰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거 뛰면 자막 와 너무 답답합니다 형님 답답하죠 나한테 지금 딱 레이더망이 걸린 이상 오랜만에 지금 마샬로우 하니까 또 마샬로우의 얘기 흐르고 있어 시작부터 따닥이 이런걸 써주면 고통스러울거라고 또 또 또 점프 뛰고싶다고 점프 뛰고싶다고 또 말하니까 동동동동 이라고 외너퍼 왜 외너퍼하다가 막았잖아 어퍼 조금 아쉬웠을거야 방금 많이 아쉬운 느낌 들었을거야 너무 많이 했다 이거야 너무 많이 했다 이거야 어퍼 이거야 외너퍼 저거 이제 거리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양발 떼는데 그럼 양발 못 때리게 하려고 우종을 깔거야 와가지고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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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자기 땡겨올게 바닥 바닥 바로 했으면 막 했을거야 살짝 느리게 했거든 안되요 뛰면 안되요 안되요 딱 그렇지 어퍼 동반 안되지질줄 알았어 체력이 너무 어 간행 땡겼는데 안된다고 낙을 했구나 어퍼 절판이거든 쌍소 그만해 그거 좆다 공기패턴이잖아 쎄기 하고싶죠 안 아파거든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상대방을 옥죄이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야 회가주원님이 외너퍼 안나 외너퍼를 똑같이 썼다 저 상황에서 그러면 똑같이 당하는거야 그니까 외너퍼를 못써 더군다나 저 고우키 어 저격에 갇혀있으면 점프 뛰어서 나오고싶어 한다고 점심 나가서먹을것 같아 파이킹 파이킹을 왜했냐 나 시작때 따닥이 있잖아 따닥이는 15페임이란 말이야 저거 이기려면 더 빠른거 써야돼거든 이기선다 오이씨 이걸 막았다고 하긴 나도 이거 좀 느리게 쓰지않은건 나도 싫었고 스트레스 어 이건 질렀지 양전하고 뒤로 빠질 줄 몰랐거든 뒤로 빠지는 거리가 저 정도라 되지 볼거야 아마 안중발 나왔어 지금 확인했어 원재 매너파 나왔어 아 그랬어 누워 어 파이팅 게시리시 해가지고 한다는거는 뭐하냐 안중발 하겠다는거거든 어 어플을 누르면 되잖아 어플 기가 하나 있잖아 기가 하나 있으니까 기 하나 들고 데시데시 한다는거는 점프 아니면은 안중발이야 그럼 로우는 두개 다 잡을 수 있는게 어퍼가 대공 살짝 대공 데시데시 한키랑 어퍼하면 돼 나는 어퍼 만약에 고우키가 저거 데시데시 하는 척을 하면은 내가 당하겠지 100일 것 같은데 기가 아니야 너 이거야 괴롭히는거야 기가 기가 기가잖아 오 꺼비 어퍼야 너 안중발음 걸린다 이거 깜마 깜마 기가 먹기 기가 하나 더 그렇지 기가 하나 더 기가 하나 더 걸깜기 qual 기가 하나 더 기가 하나 더 뮤직으로 LoL 표정 2 1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는게 제일 중요한거네요 그쵸 근데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아 고우키 할 때 이렇게 답답한거? 진짜 오랜만인듯 고우키들이 로우를 되게 힘들어하는 건 맞아 근데 로우가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로우가 정신을 한 번 놓으면은 황사가 되거든 고우키랑 로우랑 약간 한끝 차이야 공격 배합이 지금도 한끝 차이잖아 이거 일어나 업허 절판 업허 업허 피하려고 하니까 호밍이 깔지 지금? 파이팅 점프하지마 원젯 업허 원젯 앞길을 걸어봐요 자 공찬 공찬관 한 번 보여주면은 이러면 양손 누리고 싶어 어우 두 번째 걸렸어 원투 기상 킥 까지마 뭐 한다 이제 원투 까지마 가만있어 화이팅 나도 맞서 점프하면은 다리가 다리 쪽이 비어있잖아 파이팅 업허 이러면 안중발 기회가 있어 자 업허 어이씨 멀리 더 크게 맞어 더 크게 맞어 기상 킥 까지마 어 뭐야 오면 지금 봐봐 와서 뭐 하려고 했어 와가지고 앞머릅인가 뭐 했어 지금 좋아 그치 나오지 봐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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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을 쓸 수가 없어요 짭을 그 뭐냐 기가 있어야지 짭을 쓸만하거든 페로님 같은 경우가 기 있을 때는 원원 파동 이런거 없잖아 그러면은 대신에 무빙에서 에서 뭐냐 나오는 원칙 견제 같은거는 필요는 하지 근데 그런걸 안해도 워낙에 좋은 하다가 아도린 한 번 하면은 아이씨 흥이 안 땡겨졌어 그런 기회는 안 뱀바야 공격판정기 앞에 가있고 공격판정기 뒤로 가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 선거 안당긴거 싫어하냐 은퍼리 은퍼리 어 안달줄 알았는데 스포는 animals 에이씨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지 선다 100만벌 썼거든 버릴 생각으로 썼어 사실 아퍼 지난 끝까지 딜키로 들어간거고 허친거 딜키했어 앉아있었으니까 아까 1크루 막혔어 확신하고 썼는데도 지금 기 하나 있으니까 원잽 나오지 어퍼 원잽하고 기회 날라갔다고 생각하고 기회 뭐냐 살릴려고 앞으로 온거 한거고 원잽 점프하지 말라니까 승려권 쓰고싶어 승려권으로 기 날릴 수는 없어 어퍼 그러면 다시 원잽이냐 공창각이냐 자기도 공창각이 있긴하거든 아독엔 안중발 결국 히트는 안중발이거든 안중발이야 그것인데 싫어다 안중발 할 수는 기회가 있어 안중발 근데 저걸이는 안되지 안들어가 야 내가 앉아 왼발 끝거리인데 저게 들어간다고? 웬만한 애들 안들어가는데 이거 고급기 파이 없거든요 사실상 귀없는 고급기는 파이 없거든 야 한번 터졌다 형 어퍼 어 원투 터졌다 히트 안하네 어 어 던져져요 서거님 봐서 아예 와 스파하시더니 대공능력이 어마어마하시네 어후 막판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때렸다 저걸 어깨 건지 누 밥 먹으러 가야돼서 오케이 오케이 아 나도 밥 시켜야돼 아 숨막힌다 나도 밥 시켜야돼 오늘 철권 다했어 키키키키키키키 이게 철권이었어? 아니었어 페이롱 대 지금 고급기 아니냐 이거? 페이롱도 잡기중에 콩고 들어가는거 있거든 아씨 재단 디아스파키 맞겼는데 게임 안봤어 여기까지만 어 한다 이제 어 한다 어퍼 끝까지 뭐한다 어휴 내 실수 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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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고 했지 따다 빡 글쎄기 아 이게 안닿았어 다크래치 뭐한다 옆으로 어퍼 내민다 이제 그치 아 그게 알았어 그거 누른다 이거지 끝까지 죽었다 이거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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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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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거 써 오히려 이걸 쓰라고 한거야 기 하나 날린거거든 라운드 투 라운드 준거에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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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못 모으게 할거거든 이거까지 계산하시네 똑같은데 어퍼 끝까지 저거를 안 모았어 한번 어퍼 잡기 얘를 안 보이거든 어차피 오른쪽만 누르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잡기 슬라 확정 히트 여기서 중요하거든 이가 어차피 그래도 안 모였죠 지금 안 모여있어 모으려고 할거야 잡기 플래치 이물타 낙기까지만 잡기 잡기 지금 거슬리거야 이제 뭐한다 그렇지 1 2 2 오이C 이걸 빨리 내밀었어 자 점프한다 그렇지 10단 중전함 맞는거야 중단 확정 히트 와아 콤보 봐라 미쳤다 오우우우우우 dimension 철권 아직 다 살아있네 점심 나가서 먹을거 같애 설권 Mac 점심 나가서 먹을거 같애 일회전 developing Great elect costumes hanging SC